오늘도 새벽 3시정도에 고물조로 놨는데요. 오늘은 요게 고장나서 버린 요 청소기입니까? 물걸레 청소기 모터가 2개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 하나 하고 여러가지 또 잡다한거 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요거는 빛을 걷고 선이 상당히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가져가기 좋게 분리해서 그렇게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분해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요거는 본체는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본체는 가져가고 선풍기는 한번 찍었으니까 선풍기는 뭐 분해해가지고 재활용되는건 놔두고 챙길 수 있는건 챙겨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쓰레기 내놓은 데서 가로등이 밝아가지고 새벽에 있는 데서 아무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은 뭐 집에 가면 부채가 없고 일단 재활용되는건 따로 분리했고요. 선풍기 모터만 이렇게 빼가지고 선풍기는 분해하는 영상을 한번 올렸기 때문에 못하면 요래 해가지고 나중에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구리를 한번 또 모아놨다가 팔아볼게 되고요. 또 요 끝에 요거는 또 비철입니다. 철이 아닙니다 요거는. 요것도 무게가 상당히 나갔는데 요거 하고요. 아까 물거리 청소기 요거는 본체만 따로. 나중에 분해하는 영상을 또 올리기 위해서 요거는 뭐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분해하는 영상을 또 찍기 위해서 컨텐츠가 자꾸 이렇게 요런 것도 생기니까 좋죠. 요거는 나중에 분해하면 또 쓸만한 부품이 구리라던가 여러가지가 또 부품이 부품을 추출하는 영상이 되겠죠. 요거는 나중에 또 넣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구리선 요렇게 오늘 또 구리선 획득했는거 구리선도 많이 넣었고요. 요거 뭐 아까 선풍기 구리선하고 또 여러가지 또 주운거 플러스 알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냄비는 뭐 두가지 이렇게. 양은 냄비 2개. 목이 좀 깨나가는거 2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데려가야 되겠네요. 일단 시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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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